리클마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와버렸다 끝판왕 보자고 미꾸라지? 어쭈 어쭈 잠깐만 이건 나낭이 예상되요 미꾸라... 어 잠깐만 이거 이거 겁나 어려워 보여 이거 수중이어서요 일단 미꾸라지를 먼저 제거하고 나아가는게 답이었었단다 자 그리고 이거를 다제 나낭하게 싸먹어보자 이거 살짝 닿을뻔했어 오 깜짝이야 짠짠 후루루루룩 휴... 가시가 너무 많아 자 수중은 언제나 바람이 걸리지롱 조심하자고 조심조심 첫번째 세이브는 벗어버려 제마 어... 음... 괜찮아 쥐 쥐 쥐 쥐 야옥 호호호호 저것들 보라? 흥! 곤방진 녀석들 끽! 고통받을지어다 아... 두번째 세이브는 어디냐아! 아... 내가... 잘못했어 매우 매우 잘못된거 같애 아주 아주 잘 못한거 같애 자 도망쳤습니다 세..세이브 세이브를 위하여 첫번째 세이브존을 위하여 찌개 아 분해 아 잠깐만 어 자 분한건 분한거고 야 이런편이 나 와 미끄러지지 슥 휴우 강제 세이브 없나요 네 그런건 이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네 그런건 존재하지 않소 남자의 게임이지 오오오오 깨부술뻔했어 또다시 야 안전방으로 무적에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 무적 최고 이거 이 쥐돌이가 조금 지금 벗을려 아 쥐돌이 아 이거 그거구나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사 이 돌멩이 뭔데 삽 뭐야 암거 듬네 빙켜 아 이런거는 이거 갖다가 다 부숴버리고 싶은데 뿡 어우 예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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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늘어가고 있어 원 투 쓰리 팍 찬 이만 흐허 안되지 아 아니데use 안된다구 얘룰 구알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아 오야야야야야야 하하하하 오! 그만 내려가 쓱! 자아! 가자고! 오! 흡! 오! 오케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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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있어봐 아 낚시가 좀 땡기는 구리야 잠시 파킹해두고 낚시의 시간을 가지자 아만 멋진 남자 는 성배구 성배 물고기였네 성배는 쓴 적이 없는데 말이다 아 뜨거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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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에라 몰라 그냥 가 오우 예 어어어 아따 어디지 어디지? 이쪽이네 난 이런거 싫어한다구 어..저거는 먹을 수가 없네 제일 빠른 판단이었어 기가 막히구만 어디로 가요 호 호호 잠깐 순간적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렇구만 저걸 부숴어야 되는데 이제 보였어 죽기 한 0.5초 전에 보이더라구요 어디로 가야지 내가 살 수 있는지 말이다 살벌키 헌터님 네 반갑습니다 야야야야 아 이걸 바로 올라갔어야지 저걸 먹을 수 있구나 괜찮아 저딴 푼 돈 따위는 먹지 않소 요 요 마이 머니 어? 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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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 잘 올라왔어요 어 내가 여기 숨겨진 거 정말 많은 것 같애 아사 아이 자식이 마리통 어 어 어 녀석의 함정에 말리지 않았다네 다행이야 거기 음 좋아 아주 좋소 거기 폭탄 폭탄 아잇 흠 휘 휘 오 아니 지금까지 마땅 떴던 보스들이 다 모여 있어 설마 릴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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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치인가 영 좋지 못한데 하나같이 겁나 어렵다고 음 아 안돼 어허 어허헛 안돼 포펠러멘 뭐가 막 이제 발사가 되지 강적이었다 잠깐만 이거 릴레이예요 진짜? 잠깐만 많이 아픈데 벌써? 아 뭐야! 아니 이게 뭐야! 잠깐! 아 음식이 나오는구나 몰라 무적 짱짱맨 아 접시가 아 고기가 있구나 이거 하나 아껴야지 일루와 아 아 일루와 일루와 흐흐흐흐흐흐 겁나무시끼 너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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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악 지쇼 지존밸카나 보여주제 흐흐흐흐흐흐 겁나무식 EA 아 이렇게 하지 마라 아 이렇게 하지 마라 야 어 전략적으로 접근하자고 전략의 개풀 산맛이나 봐라 이 녀석은 정말 어려워 근데 괜찮은 게 이제 보니까 잡을 때마다 고기 주니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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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는 본 적이 없는데 어 넌 뭐예요 기억이 잘 없어 아 잡았었었나 무적짱짱 맨이란다 친구 아 첫 번째 버스였어요 얘만큼은 기억이 잘 안 나네 토더지는 잘 기억이 난다 토더지 아 으흐흐흐흐 으흐흐흐 으흐흐흐 아이아잇 아이아잇 콱! 골로 가실뻔했다 방금 낫맛을 보였어 쓰겄어 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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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 한 대 남은 거 아우 한 대 남은 거 이거 아우 이 여자식이 괜히 만화를 소모한 듯한 느낌이 조금 든다네 아! 얘다 얘 얘도 어려워 잘해보자고 아이고 그 녀석의 패턴이 기억이 나니? 약간? 아! 한 대도 못 때렸어 겁나 분해 죽겠구만 호우 어 야 어떻게 잡았지? 지존 발편이 되었습니다 어 배를 어떻게 잡았었지? 음 음 무많어 마리통 아이고 죄씨 그냥 부비부비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되네 와 이 자식 흐음 야 장풍 다 막히네 장풍 장풍 으악 간방진 아 간방진 저거를 어떻게 잡는담 골아프네 아 저거 골아프네 잠깐만 여기서 막히는건감 나 어디야 너도 두칸 나도 두칸 해보자고 두칸끼리 어 잠깐만 아 잠깐 아 에잇 음 해보지 않겠나 아 떠맞았다 잠깐 한 대 맞으면 죽어 호호호호 해볼까 나 나 한 대 맞으면 죽네 아 에잇 자자식이오 다시 여기부터네 처 처 처 처음부터냐 마 말도 안됬 아 이건 랜덤이구나 이제보니까 이번엔 이 녀석부터군요 아 얘도 어려운데? 돈돈 아 마라는 그냥 이걸로 땡 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식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으악 자식이 삽삽삽 삽삽삽 니야 삽 삽삽삽 야오 육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냥 막 때리는게 더 좋아 이렇게 보니까 막 때리는게 장땡이라더라 그만하지? 그만하지? 야 나쁜 놈아 흐흐흐흐흐흐흐흐 무잭수고 그냥 겁나 삽삽삽 으으 무잭수고 그냥 겁나 삽삽삽 나쁘지 않군요 지금 보스 릴레이인가요? 네 맞습니다 보스 릴레이 째까란 놈 천천히 먹어야지 일루와 땅코마 일루와 아유 아유 정신없네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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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이 녀석은 이거였죠 아 원 투 쓰리 그 다음에 머리 머리 아이고 저거 뭐에요? 로봇 공돌이였습니다 공돌이 친구였어 한번 그래도 깼다고 얘는 잘 깨네 잘 깨네 으란차님 안녕하세요 혼맹정음님 한국의 덕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두더지네 두더지 한대 크 이 자식이? 아 이 자식 아 때려주고 싶구만 어드벤처 형식인가요? 맞소 어드벤처 형식 맞습니다 여기서 고기 잡쌌네? 잘했어 네 이놈 자식이 결국 근접했다 어렵네 이 아저씨는 정말 쉬운 것 같애 아닌가? 이 자식 산맛을 봐라 삽 삽 여자식 정말 쉽네 이 게임도 아이작처럼 한 대 맞으면 사망 형식이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산맛은 나머 하드코어 쏘 하드코어잖아 그건? 아 이 자식이 제일 골때리는데 말이죠 저렇게 점프 하드 뛰어서 말입니다 나도 짤짤짤이 형식으로 해야지 아 얄미워 아 얄미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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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로 해볼까? 펀치로 따라 붙어서 겁나 패는거죠 이 자식 건방진 녀석 선공전사 젠킹님 공룡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프로펠러맨 퀀칭님 퀀칭님 얌음 얌음 얌호호호호호호 예 예 예 예 이 나쁜 자식 이런 페이크를 봤나 좋은 나틀이었다 사신이 마지막이네 좋아 버러퍼님 999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듯 깐족깐족 플레이할거니까 얄밉게 해보자고 여기 있어야 돼 안전지대는 바로 여기요 녀석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머리통을 두대 찍어버리고 음 빡 기 모았다가 오면은 부셔버리는거야 아 이런 재길 피가 한두 칸일 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기사님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여기 끝에 끝에 엥 재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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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마리톤 두 대 세 대 아이쿠 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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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바 Чер 빠바바바바바바밤 어려웠다 어려웠어 나 고기 못 먹었는데 어떡하지 고기 보기 못 먹었는데 손머가절 찍어서 다 떨게 버리고 싶구만 지소한것들 지소한것들 내 내삭들은 기사 실격이오 물론 난 고기를 많이 잡쒀지만 말이다 고기 최고? 어 진짜 마지막 스테이지인가부다 그럼가베 시작해 보자고 음 음...